오늘 드디어 여러분들과 약속. 정말 지겹게 보여드리겠다, 보여드리겠다 약속하고 이제야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집 하우스파티 프로토콜 프로젝트 되겠습니다. 킹하츠에서 나왔던 아이언맨 마크 1부터 마크 46까지 피규어들을 모두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아이언맨 3에서 보여드렸던 아이언맨들 터졌던 그 시기가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나름 의미를 부여하자면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마크 1부터 마크 46까지 다 준비는 못했어요. 마크 41 본즈 같은 경우는 킹하츠로 출시를 원래 안 했고 핫토이로는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나왔는데 마크 8이 재고가 없답니다. 제가 처음에 구입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배송 오고 있습니다. 보여드렸었는데 배송 취소가 됐어요, 자동으로. 다른 데 물어보고, 다른 데 물어보고 점점 최저가 위로 위로 올라가서 결국 30만 원 이상도 내가 그럼 사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인터넷 전체에서 지금 판매하는 마크 8은 없습니다. 내년에 다시 재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좀 그러니까 마크 8 빼고, 41 빼고 나머지 44개 피규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피규어를 위한 섹션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짠짠짠! 짜잔! 바로 해보십니다. 어떻습니까? 아, 멋있죠? 박수! 컷! 조명 자체가 형광등이 켜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불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내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또 보시지 않습니까? 자, 여기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냥 이케아 데톨프입니다. 이케아 데톨프 장식장에 각각 아이언맨들을 하나씩 이렇게 넣고요. 뒷판이랑 아래를 까만색으로 막아서 단독 조명을 넣으니까 굉장히 품격 있게 고급스럽게 아이언맨을 DP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까요? 지금 좀 아쉬운 건 지금 위에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시잖아요. 제가 홀오브하머에 넣어놓은 이 아이언맨들은 제가 어댑터가 없어서 불을 못 켜요. 어둡게 되어 있는데 조명의 차이가 바로 이거죠. 이렇게 그냥 까맣게 있느냐? 조명이 단독으로 들어와 있냐? 와, 멋있다! 자,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릅니다. 이 위에 트랜스포머들도 또 태권보이들도 조명을 받으니까 그냥 피규어들이 확 사네요. 아주 멋있게 되어 있고요. 아이언맨들 하나하나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있는 녀석들은 네, 모자크 처리 좀 해주세요. 여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런 녀석들까지 전체적으로 여기 위에 조금 어두운 게 좀 아쉽고 저기 조명도 이제 곧 달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쪽 안에서부터 여기가 사실은 버리는 공간이었는데 이 조명 설치하면서 불을 끄면서 여기가 거의 또 메인 공간 못지않은 특별한 공간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아이언맨들이 이렇게 단독으로 두니까 너무 멋있죠? 하,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대신에 저는 아이언맨 트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장식장을 보시고 와, 너무 멋있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거 그냥 이케아에서 파는 데톨프 장식장에 까만색 바닥 작업을 붙인 거고요, 양면 테이프로. 그리고 포인트는 핀 조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메나스타에서 나온 매미 조명인데 이거를 이제 하나씩 여기에 설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피규어가 단독으로 예쁘게 보일 수 있게. 이게 이제 노란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는데 저는 노란색을 선택했어요. 이게 더 품격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조명 자체도 저가 중국산 아닙니다. 국산,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져서 여기 개당 한 15,000원 정도는 하는데 원래 정가가 저처럼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을 하면 9,900원 정도까지 살 수 있어요. 혼자 이렇게 셀프로 설치할 수 있는 간단한 조명이니까 구입 희망하시는 분들은 링크는 제가 따로 넣어드릴 테니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하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크1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하셨던 마크1 제가 핫토이로도 못 보여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킹하츠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인생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낸 최초의 아이언맨입니다. 역사의 시작! 우리가 아이언맨을 모를 때는 저게 그토록 구렸어요. 구리디구렸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 저 갬성이 또 엄청나고 핫토이로 살려면은 나오지도 않고 지금 그때 한 3,40 할 때라도 살 거 그랬어요. 아예 매물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 킹하츠로는 크기가 작아서 그렇지 디테일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너무 좋고 뒷부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생겼고 롤러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같다 끼어맞춘 듯한 느낌이지만 토니가 천재적으로 만들어낸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슈트 되겠습니다. 마크2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형의 아이언맨 모양 되겠습니다. 찬양하게 빛나는 은색 슈트고요. 추위에 약해서 여기에 똑같이 생긴 마크3를 다시 개발하게 되는데 이 녀석은 티타늄 95%와 골드 5% 해가지고 티타늄 골드로 이렇게 색깔을 입혀서 높은 고도에서도 얼지 않는 이런 슈트를 만들어냈고 두 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크4 되겠습니다. 마크3에서 마크4를 구분하시는 분들이 아이언맨을 조금 안다 하시는 분이요. 3,4가 색깔도 비슷해서 머리서 보면 잘 모르거든요. 구분을 조금 하시면 배 모양이 좀 다르고 가슴 모양도 좀 다르고 허벅지도 다르고 사실 다 조금씩은 달라요. 어깨 자체도 살짝은 다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임스 로드가 마크2를 입고 와서 둘이 싸웠던 장면들 그리고 전투를 한다기보다는 닉퓨리를 만날 때 도너츠 안에서 도너츠를 먹을 때 입었던 수트 수박을 깰 때 썼던 그 수트 그 정도의 수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크5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휴대용 수트 위플래시 이한방코와 싸울 때 워낙고 경기장에서 입었던 수트 그리고 마크6입니다. 마크6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역삼각형 아크리액터를 가지고 있죠. 팔라디움 중독으로 토니 스타크가 많이 힘들어서 죽을 고비를 아버님의 그런 힌트로 역삼각형의 아크리액터를 만들어내면서 새롭게 탄생한 위플래시 마크2와 싸웠을 때 굉장히 멋있었던 이 레이저 빔으로 막 헤머드론드를 격파하는 멋진 비행과 멋진 전투를 보여줬던 그런 수트입니다. 대망의 마크7입니다. 완전한 중장갑형이고 원래는 프로토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스타크타워에서 로키에게 밀려서 떨어질 때 비행용 수트로 와서 입혔던 굉장히 유명한 장면 그 장면의 수트 되겠습니다. 막강한 화력들을 가지고 있고 약간 시험단계라고 했지만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크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크8은 네 없습니다. 마크8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팔더라고요. 근데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마크8, 9, 11 이런 애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네들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마크9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마크9은 겉보기에는 마크7의 중장갑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체가 좀 다르게 생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장면이 익스트리머스와의 전투에서 자비스가 이 녀석을 페퍼포츠를 공격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페퍼포츠가 깨부시고 이 녀석의 팔을 끼고 발들이 지킬련을 격파했던 그런 수트입니다. 그러니까 페퍼포츠의 밥! 그런 수트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잘 모르시는 수트가 많을 거예요. 마크10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못생겼다. 뒤에 나오는 타이거라는 수트와 해머드론 수트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이라면 하체가 조금 더 지금 나왔던 수트들보다는 굉장히 발이 크다. 안정적인 하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손도 디자인이 다른 덮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크11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헬멧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헬멧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그런 하트베이커 수트 그 헬멧으로 약간 바뀌게 되고 마크7 장갑에 마크9 하체가 약간 짬뽕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크12입니다. 색깔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빨간색과 금색의 색깔 말고 어두운 실버 회색에 금색이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고 스텔스 기능이 들어간 모델들은 대부분 이런 색깔들을 살짝씩은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마크13입니다. 가슴 쪽이 특히 직사각형의 아크리엑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는 마크12와 또 약간 흡사한데 발쪽이 또 조금 다르게 생겼고 얼굴이 다시 원형으로 돌아온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마크14는 조금 더 멋있게는 생겼어요. 티타늄으로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다른 수트들에 비해서 가동성이 좋다고 하는데 직접 영화상으로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떤 느낌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름이 없이 넘버링으로만 불려졌고 마크15부터는 코드네임까지 있는데 이 녀석은 스니키입니다. 아이언맨 3에서 토니가 잠깐 입었었던 그런 느낌입니다. 스텔스 수트라고 알려져 있고요. 색상도 조금 더 특이하게 모양도 좀 특이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지요. 팔장갑도 조금 더 특이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어두워서 사실 그걸 다 구분을 못했는데 피규어를 다 접하고 영화를 다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신기하게. 스니키에 이어서 보이는 게 나이트클럽입니다. 마크16이고요. 특징이 있게 생겼어요. 15, 16은 조금 구분이 쉽게 갑니다. 우리가 원래 다니는 그런 나이트클럽이랑 이름은 동일하고요. 설정상으로는 블랙 컬러로도 이렇게 해서 은폐가 가능하다라는 몽크의 절규처럼 홀쭉한 느낌이 되어 있고 아까 나왔던 스니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술 딱 세운 느낌. 그리고 마크17, 아이언맨 3에서 보시면 이고루와 더불어서 가장 유명한 기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마크11과 헬멧 디자인이 굉장히 똑같고요. 가슴 쪽에 엄청난 크기의 아크리액터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이 수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 줄 했어요. 세 줄 더 남았습니다. 마크18, 카사노바입니다. 이름 자체가 카사노바라고는 써 있는데 여자한테는 인기 없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고요. 밤색에 가까운 어두운 회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크17의 하트브레이커와 마크16의 나이트클럽 기능을 합쳐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슴은 굉장히 크지만 가슴은 크지만? 뭐해하지 마세요. 가슴의 비는 굉장히 크지만 스트레스 기능이 있는 그런 수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마크19, 타이거입니다. 위에 바로 보시면 마크10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에 프로토타입이 이 녀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못생겼습니다. 특히 헬멧부터 턱이 좀 도드라져 보이고 차이라면 다리가 굉장히 컸던 반면에 마크10은 마크19는 다리 자체가 조금 더 얄쌍하고 멋있게 빠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은색, 빨간색, 금색을 대충 조합을 해놓은 느낌. 이어서 마크20 페이톤 내겠습니다. 이 녀석은 좀 멋있게 생겼죠. 장거리 비행용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토니가 장거리 할 때 이거 썼나 안 썼잖아요. 설명을 보고 지금 아는 거지 그때 터졌던 기체 중에 하나예요. 마크9이랑도 좀 비슷하고 빨간색, 금색 초창기에 나왔던 그런 수트들이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블랙골드 컬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다양한 색깔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마크21입니다. 마이다스. 올 황금색이고요. 화토이로도 출시가 됐었고 상하이 한정판으로도 나와서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익숙한 피규어일 수도 있는데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는 않고요. 마크7의 색깔만 금색이라고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높은 고도와 저온에서 연질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영화 설정상에는 골드 티테늄으로 만들어져서 좀 단단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안 입어봐서 모르겠습니다. 마크22 핫로드입니다. 워머신 마크2와 디자인은 같고 뒤로 아이언 패트리어트로도 이어지죠. 특별한 점이라면 아래쪽에 있는 데칼이 토니 스타크가 아끼는 자동차 색깔로 데칼을 입힌 것이 특징이고 제임스 로드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제임스 로드를 약간 희화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어서 마크23 쉐이드입니다. 밀리터리 군복처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막형으로 생겼지만 극한 고온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수트라고 하네요. 익스트림 히트 수트라고 써 있습니다. 마크40 샷건 베이스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헬멧에 나와 있는 눈 대신에 고글처럼 생긴 마스크를 가진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크24 탱크입니다. 이 녀석은 이름도 탱크다시피 중화기 수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비컴벳 수트라고 되어 있고요. 내구성이 굉장히 강하고 화력 또한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 가슴의 리액터도 굉장히 크고 마크17 하트브레이크랑 굉장히 닮았죠? 자, 이어서 마크25 스트라이커 되겠습니다. 중장미 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 팔에 공압 해머가 장착되어 있어서요. 단단한 물건들을 부실 수 있는 마크25 스트라이커와 마크26 감마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마크25 스트라이커가 26 감마의 프로토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녀석은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크25 스트라이커의 어드밴스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은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냥 생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먹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빠지는 설정이고 딱 꽂아서 움직여지게 되어 있는 그런 수트 되겠습니다. 마크27은 디스코입니다. 세상 촌스럽죠? 카멜레온 색깔이라고 해야 될 것이지? 자미평 수트라고 알려져는 있는데 실제로도 카멜레온 수트라고 되어 있고요. 마크12 그런 수트와 비슷한 디자인은 하고 있는데 색깔이 달라지면서 다른 느낌의 수트가 탄생을 했습니다. 마크27에 이어서 이 녀석은 마크28 잭입니다. 주황색의 회색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방사능 노출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잭에 이어서 마크29 피들러입니다. 한쪽 팔에만 공압 해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크리액터가 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이 기존의 아이언맨 수트와 비슷해졌는데 왼팔만 빨간색으로 공압 해머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팔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스트라이커와 감마 해보니까 양팔이 하니까 불편한 거지. 그래서 한쪽 팔만 해도 충분하다 해서 뭔가 보완돼서 나온 수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크30 블루스트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곧 보게 되신 실버센츄리온이랑 색깔만 다른 느낌이고요. 역삼각형 형태의 아크리액터가 조금 특징이고 세련된 조금은 또 특이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비브라늄이라는 말도 있고 그냥 칼이라는 말도 있는데 양팔에 칼이 탁 나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녀석은 마크31 피스톤입니다. 뒤에 보여드릴 마크40 샷건에 이어서 아마 두 번째로 빠른 수트라고 알 수가 있고요.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마크8을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고 유일하게 진한 녹색을 띠게 되는 그런 수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크32 로미오입니다. 생김새는 그렇게 예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생기진 않았고 가슴은 탱크나 하트브레이커처럼 생겼는데 얼굴은 또 나이트크랍처럼 생겼고 색깔 자체도 뭔가 어두운 다크브라운 느낌이 있고요. 이게 조합하고 색깔 조합하고 그렇죠? 얼굴 뜯어내고 다리 뜯어내서 또 붙여놓고 붙여놓고 해가지고 조합들을 한 번씩 바꿔서 색깔만 좀 바꿔서 이렇게 좀 넣은 느낌도 있어요. 이어서 마크33 실버센츄리온입니다. 아까 블루스틸과 색깔은 똑같지만 이 녀석은 알젠시 킬리언의 팔을 잘라냈던 수트되겠습니다. 역시 칼이 두 개가 나와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하우스파티 프로토콜 자체가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하토위로도 조금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수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크34 사우스포입니다. 재난구조용 수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손잡이답게 한쪽 손에만 공압핀처와 가압 서포트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목에도 구준표처럼 목도리를 했습니다. 뒤쪽도 기존에 나왔던 수트들과는 좀 다르게 되어 있고요. 이어서 레드 스냅퍼입니다. 마크35고요. 사우스포에 발전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여드린 수트들 중에 무게가 좀 다른 느낌이에요. 박스 크기도 사실 좀 더 큽니다. 공압핀처가 오른손 왼손 양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발 자체도 마크10처럼 더 크고 웅장한 발이 달려 있습니다. 역시 재난구조용 수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도 한 줄이 더 남았네요. 마크36 이름은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폭동 진압용 수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레드 스냅퍼 똑같은 디자인인데 이 양팔에 공압핀처만 뺀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트가 주황색이라는 게 특징이죠. 이어서 마크37 해머헤드입니다. 심해용 수트라고 알려져 있고요.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수트 같고요. 이 녀석도 마크10을 기본용으로 만들어진 수트라고 합니다. 색깔 자체가 저렇게 민트색이 있었나? 하시는데 영화 아이언맨3에서 하트베리클 중심으로 쫙 설 때 이 녀석 약간 이런 색깔 띕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보고 나서 저런 색깔이 있었구나. 이어서 토니 스타크가 이름을 불렀던 몇 안 되는 수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골입니다. 가장 힘이 세고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기중기 같은 수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데 보시면 다 이런 척추들이 다다다닥 이렇게 펴지는 그런 기믹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움직여지게 되어 있어요. 헐크버스터보다는 작지만 헐크버스터 외에는 가장 큰 수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크39 스타부스트입니다. 재민이라고도 하지만 이 녀석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주형입니다. 우주를 탐사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수트입니다. 다른 수트들이랑 비슷한 듯 차이점이 있는 수트입니다. 특히 검은색 비늘처럼 되어 있는 처리가 좀 인상적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유일하게 흰색 기체예요. 산지가 꽤 오래됐는데 저 녀석은 내구성이 좀 약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몇 개가 순접이 되어 있는 기억이 좀 있는데 이 녀석은 마크40입니다. 샷건이고요. 공군 비행 조종사 느낌이 좀 있잖아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마크23 쉐이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설정상에서는 가장 빠른 수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드리지 킬리언과 싸울 때 굉장히 스피디하게 리펄서를 발사했던 그런 녀석입니다. 마크40에 이어서 마크41 본즈가 있는데요. 이 본즈는 하톨로는 피규어가 출시가 됐는데 킹하치로는 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은 손, 팔, 얼굴, 몸통이 따로따로 분리되는 최초의 수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녀석을 프로토타입으로 해서 마크42가 탄생이 됩니다. 마크42는 토니 스타크가 칩을 이식을 해서 자동으로 본인에게 달라붙게 되는 그런 수트인데 최초의 시도인 만큼 개그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던 수트고 개인적으로는 한때 최애했었던 그런 수트입니다. 마크42에 이어서 마크43이고요. 마크42가 골드 앤 버건디였다면 이 녀석은 버건디 앤 골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팬티 변색이라는 이거 뭐 어차피 마크44 헐크 버스터를 태워버리면 되니까 그냥 레드선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기체입니다. 마크44 지금 여기 커서 못 넣어놨는데 헐크 버스터가 마크44입니다. 배틀 데미지 버전과 일반 버전을 보여드렸었죠. 마크44에 이어서 나오는 게 마크45입니다. 겐트리 머신에 넣어놓긴 했는데 이 장면은 사실 마크45의 고증과는 다른데 제 재미로 넣어놨고요. 핫토이 피규어는 색깔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킹하츠 피규어는 어두운 색깔의 빨간색으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은 호불호가 있는데요. 마크45부터는 유선형 바디를 채용을 하고 있죠. 킹하츠에서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출시된 게 마크46입니다. 킹하츠 9분의 1 스케일에서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저는 마크46을 뽑겠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요. 크기가 좀 작다 뿐이지 곳곳에 카메라처럼 나와 있는 그런 불빛김이 또 다 되어 있고 저는 지금 사실 이 목이 조금 헐렁헐렁해지는 약간의 낙지스러움이 있긴 하지만 받아봤을 때는 이 녀석이 가장 이뻤습니다. 아까 마크45와 색깔을 좀 비교해 보시자면 이런 식으로 색깔 차이가 확 나죠. 마크45가 그만큼 좀 어두운 빨간색 거의 버건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형 갠트리는 마크6에 사실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영화 고증과는 맞지 않지만 마크46을 이렇게 전시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언맨 마크1부터 마크46까지 수트를 한번 총정리해봤습니다. 킹하츠로 보여드려봤고요. 확실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마크1부터 46까지 모으고 싶으신 분들은 킹하츠를 가는 게 맞는데 다른 히어로들과 함께 섞으시려면 킹하츠는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금액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30만 원씩 잡고 40개만 해도 1,200만 원이고요.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워머신 마크1,2,3, 패트리어트, 해머드론들 울트론과 아이언몽고까지 다 해서 하면 진짜 1,500만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정도면 사실은 핫토이에 어벤져스 라인을 가거나 DC라인을 가거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래도 나는 마크1부터 다 한번 모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 안 드립니다. 그래도 그래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해서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데톨프의 변신과 함께 맨하스타의 매미조명과 함께 킹하츠, 아이언맨 전체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크리스마스 마무리 잘하시고 연말 마무리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금요일에도 어김없이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빨리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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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